둘 셋 해야 되냐? 아니요 그냥 바로 가시죠 형님. 둘 셋 없으니까 좀 뭐.. 뭐 끼기 한 번 열어? 끼잉!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.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.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저희의 첫 솔로 다큐멘터리 제이홉 인 더 박스와 슈가 로드스 디데이가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뿜뿜! 자 아티스트 제이홉의 200일간의 일상 기록과 반응이 뜨거웠던 롤라파르자 공연을 영화관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 아주 감회가 남다른데요. 슈가 씨는 어떠신가요? 저도 디데이 앨범 제작기와 처음과 끝 그리고 다채로운 장소에서 촬영된 라이브 클립을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기대됩니다. 그럼 예매는 어디서 할 수 있죠? 예매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다 같이 극장에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그럼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! 네! 안녕! 안녕!